김영환 지사 정모보좌관 출신인 충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김영환 지사 불기소 타더들 독려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문책을 요구했습니다. 오송참사 시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김 지사 측근이 탄원을 독려한 것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. 이에 대해 김태수 사무처장은 지난 23일 시군 장애인체육회 간부들에게 SLS로 탄원 동참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, 충북장애인체육회장인 김 지사에게 도움을 주려 한 게 논란이 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.